PAN 떴어? 떴냐고요? 안 떴습니다 누가 인사 좀 하면 안 떴어 떴어요 왜 안 뜨냐? 덧어, 떴어 다짐요 재시도, 재시도 네, 그럼 지금까지 둘, 셋부터 컷! 안녕하세요, 다큐메이입니다 다큐메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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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컨셉 작은 거 뭐야? 컨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건입니다 컨셉이었어요? 그럼 방금 좀 하셔야 되겠지 방금 좀 하셨어 생각은 좋았어 타이언이 항상 좋을 수 없어요 다큐메이였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전화, 전화 잘했어요 여러분, 선화에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잘 보내고 있죠, 각자 선화에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영상 보니까 잘 맞췄는데 선화에 많이 먹었어? 네? 어, 뭐야? 어, 여우 잘 되라고 오시네 아, 잘 되겠다 잘 되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잘 되겠다 사진을 많이 붙였나 봐, 우리가 괜찮아요 테이크... 아, 스키 차가지고 약간 좀 더 졌네 스키 차가지고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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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아니, 그건 그렇고 할 거 같아 우선 설날이었잖아요, 어제까지 설날 연기였는데 예 다들 이제 뭐 하는지 사진은 올렸지만 예 정확하게 이제 진짜 뭘 하면서 보냈는지 한 명씩 알려드리면 괜찮을 거 같은데 오, 좋죠 태우 씨는 뭐였어요? 저요? 뭐 하셨어요? 네 저요? 네 누가 했어? 궁금해요 아니, 태우는 연락 시작하는데 네 사실 제가 저도 집을 잠깐 갔다 왔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아까 맞네요 몸이 왜? 몸이 혼자 나가서 몸이 계속 숙소해서 좀 쉬었어요 저 그런 거 들었어요 태우가 아버님을 뵈러 집을 갔는데 아버님이 안 계셔도 아파서 진짜요? 진짜요? 그게 제가 원래 이후로... 이후로... 이후로 가려고 그랬는데 집을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리고 저녁쯤에 갈게, 아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 근데 저녁쯤에 집을 갔죠 근데 그전에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지하철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라고 이제 아빠 잘 거 같다고 자면은 못 열어준다고 알겠어요 일단 아빠가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가고 있는데 도착을 했어요 일단 집에 도착해서 똑똑똑을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 비일번호가 아니라 키예요 키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 뭔지 아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 집이 좀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 기본, 기본 벨 소리 아세요? 그 벨 소리만 고요한데 그 벨 소리만 들려요, 고요 소리를 지금 우리 아빠, 우리 아빠 핸드폰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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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론 맞았어요? 동일이한테 말을 하면서 같이 돌아왔어요 가위가 아니 안 깨졌어 별명? 너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깨워, 내가 그래 진짜요? 아니, 역시 태호 아버지 태호도 약간 태호도 그런 거 같았잖아요 지진이라도 못 잃어버렸는데 역시 그게 역시 진해요 물보다 진한 건 피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찬 씨는 뭐였어요? 저는 진짜 좀 알차게 보냈는 거 같아요 근데 우선 가족분들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고 이제 친가 쪽, 외가 쪽 둘 다 가서 친가 쪽에서는 그냥 맛있는 거 갈비찜도 먹고 윷놀이 윷놀이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가족분들도 저희가 이제 비닷커비 윷놀이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좀 그쪽에서 순놀이 좀 좋으니까 윷놀이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옷이 사기라고 맛있어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 승부욕 넘쳐가지고 원성 높아졌거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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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좋아 저희는 편을 나눠요 열 분 정도 계셔서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대결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남자친구 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 추석 때나 설날 때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군요 유쿠가 놀아주셨잖아요 아, 유쿠 놀러 왔죠 근데 이제 또 저한테 전화, 영상통화가 뭐래요 야심한 밤에 아유, 이렇게 이게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건 뭔가 이렇게 뒤콤고 끌고 들어갔는데 진짜? 그때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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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너만 한 거 아니야? 아, 너만 한 거 아니야? 근데 전화 갑자기 다 했어 근데 웃긴 게 준서만 안 받았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받았는데 너도 했어? 아, 진짜? 너는 그 전에 했잖아, 어머니랑 같이 계실 때 이렇게 했잖아, 준서만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 뒷면에 사진 찍고 갔어요 같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에서, 인천에서 왔는데 뒷면에 사진 찍고 갔어요 이것도, 유코랑 사진 찍고 저한테 전화 또 스플레 사주고 진짜 저한테 전화 왔어 야, 이제 전화 왔더라고 지금 저한테 전화 왔어 재밌었어 저한테 전화 왔는데 네, 저한테 왔어 저한테서 왔어 내가 운전도 많이 했잖아 저한테서 왔어요 가짜 뭐 단순서를 저희 진짜 재밌게 보냈어요 뭐 다른 친구들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전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저는 진짜 재밌어요 네, 저도 바다도 많이 보고 뭐 축구도 하고 뭐 많이 많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오늘 2주년입니다, 여러분 야! 박수! Good year! 네, 박베리가 또 두살이 됐죠 저한테 딱 2월 3일에 데뷔를 해서 지금 2주년인데 됐어 자, 어떠세요? 2주년이라는 게 저희 잘 못한다 2주년이요? 우선은 저는 어제 B, 저희가 또 팬송 오늘 12시에 깜짝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를 듣는데 혼자 침대에서 듣는데 눈물 났다고요? K가 나한테 나왔다 하면서 링크를 보내줬어 딱 듣는데 눈물이 날 거라고 하는 거야 나진 않았어? 누가 찐이 나더라? 아니요, 그냥 막 흑흑 이제 울진 않았지만 딱 그걸 딱 보는데 약간 울리더라고 먹먹하시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좀 진짜 싱금을 울린다 싱금?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곡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가슴이 떨린다 아니, 어제 혼자 광택방에서 잊은아 축하한다 잊은아 축하한다 눈물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정모 가자 근데 너무 진짜 찐, 찐하긴 했어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B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직접 가사도 쓰고 했는데 태호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바꿔줘야 돼 크로스 하는 친구들이 태호필투하에 이제 다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가사도 수정을 계속해가면서 맞아요 최대한 좋은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맞아, 맞아, 맞아 방파제 좋아요, 방파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가사가 너무 좋다고 뭐 이런 건 좋았어요 놀랐어요 그 프렌치즈도 좋아요, 프렌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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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음 것도 좋고 소음에 색깔 읽어요 아, 이 노래 라이브 해달라고 계속하시는데 다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사를 완벽하게 숙취를 못해요 근데 뭐 한번 그렇게 말 안 하겠지 그렇게 말 안 하겠지 그렇게 말 안 하겠지 나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못하니까 라이브보다는 한번 듣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듣고 가는 게 어떤지 한국을 듣고 가자, 지금 들으면서 좋아요, 좋아요 괜찮지 않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주세요 이거 많이 들어야 돼 누려놔, 누려놔 스피커 있어 누려봐도 돼요? 스피커 이거 컷 이거 스피커 스피커 모두 다 많이 들어주시고 이것도 여기 안에 있는 에모티콘이랑 이런 가사, BC도 저희가 다 직접 한 거거든요 저희 다 썼습니다 네 어색하게 시작 짧게 저기 여기 눈 빛이 가득해 I'm afraid 고마워 변치 않을게 아 주님의 꿈을 바라보 자기가 꿈을 바라보 어쨌든 너를 놓지 않아 언니 곁에 지금처럼 함께 있을게 내 변별 보라고 너도 소중하니까 언제라도 너를 믿고 잊지 않을게 함께 면을 추워야 돼 그 다음에 가득 채워야 돼 채워야 돼 너로 짓먹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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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가신 밖으로 또 너의 꿈에 채워줄게 너의 사랑에 두 배 로에 시간으로 데이바이 데이 암흥이 냥민을 지켜줬듯이 암흥이 냥민을 지켜줬듯이 암흥이 냥민을 지켜줄게 너의 맘 반지가 되어줄게 깊은 바닷속에 푸른 진주가 내 옆에 반짝이는 너랑 관할까 도저히 찾을 필요 없어 네가 알게 보며 웃어주니까 감탄을 길을 위해 머물러도 괜찮아 무너기 앞에서 가락서끼 거슬바라 정답게 돈이 내지 못했던 그 시절 간 반대로 함께 난 갈게 또 너의 곁에 지금처럼 함께 있을게 두근보다도 네가 더 사라진 않을까 언제라도 너의 민속 잊지 않을게 함께 날은 추억들 내가 미쳐줘 My best thing 함께 날 따뜻한 계절 속에 다른 추억 모두 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전국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 곁에 제가 강히 써줘 추운 계절 다시 와도 너만의 꿈 잊지 않을게 역시 나는 너를 흘러나는걸 It's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너무 좋네 너무 좋네 항상 같은 마음 같은 자리에 다같이 It's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day 찬란한 풍경 같네 어떤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Let's go 태용이니까 가슴이 좋은데요? 멋있다 방금도 조금 물렸어 방금도 좀 가슴 흘렀어 가슴 흘렀어 가슴 흘렀어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진짜 이거 진짜 에피소드가 했다면 진짜 하루만에 다 끝낸 거거든요 이거 이게 진짜 멤버들이 너무 고생해 줬어요 진짜 하얀지 고생 많고 하나도 치조 안 부리고 진짜 형이 고생했어요 형이 고생했어요 형이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저 고생했어요 저 고생했어요 고생했다고요 저는 기다림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생하게 우선 준비했겠습니까 이게 다 비비분들을 위해서 아예 뭐 근데 진짜 비비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2주년이 좀 더 특별했었던 거 같아서 정말로 보람찼다 진짜 보람 있었던 거 같아요 진짜 그래서 준서 씨는 2주년에 대한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벌써 2주년에 대한 소감이 됐는데 이제 네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녹음할 때도 되게 행복하게 했었던 거 같아요 웃으면서 원래 솔직히 녹음하는 거 긴장되고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서로 웃으면서 우리끼리 막 작업한 거 같아서 디렉트도 미끼리 보고 태워보고 하니까 되게 좋아왔습니다 녹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쉬시면서 이렇게 듣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로 저는 내가 2주년에서 또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두 달 꿀꿀치 업 때문에 그 어딨죠? 여기 있어요 불 붙일까요? 네 안 나오네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저를 불러요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구나 김광현 씨가 스포를 많이 하셨다고 무슨 스포 했어요? 저 댓글에 한번 스포 했었어요 뭐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 절대 떨어지지 못해 이 가사를 그냥 여러분 일단 저희 기도 부탁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노래 하셔도 됩니다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 축하합니다 기도 축하합니다 기도 축하합니다 기도 축하합니다 기도 축하합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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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자자자 하나 둘 셋 하면 부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아까 밀고 박박자 빠르게 잡았어 잠깐만 돼? 박박자 끝났어 괜찮아 알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소원 다들 믿었어요? 네 그 소원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원 믿었어요? 안 버려볼게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2022년에 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세스몰 사실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어도 되는 케이크라서 먹어요? 네 댓글에 20주년 아니냐고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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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0주년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20주년이면 20주년? 나 이거 봤을 때 20주년 무조건이야 이거 와 대박이다 맞아 맞아 20주년이면 퍼포런스 톡이 아니야 네 나 힘들어 20주년 나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2주일 됐날 저희 2주일 되면 이제 제가 다 3주 더 드릴게요 3주 더 드릴게요 진짜요? 네 진짜요? 여기 찍혔어요? 이거 찍혔어요? 이거 찍혔어요? 10주년인데 10만 원씩 20주년 톤인데 왜 떨려? 네 너? 너 따로 남은게 돼 40 너? 40 그리고 다 그렇습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셋째 불었습니다 별때 하나 둘 하고 보지 않았어요 넌 알 거 아냐 웬프가 반박자 빠져버렸어 아니 한번 마시고 혜리랑 신발 보고 왔어? 아 근데 신발 보고 왔어 저 못 산 게 그 사는 옷이 산 거예요 사고 바로 입었어요 그건 신발에 주면 했어요 신발 넘겨왔죠 이번에 수원할 때 헤리집 갔다가 헤리집 갔는데 헤리집 갔는데 헤리집에서 와 신발 신발 진짜 키웠어요 계속해서 사람이 진짜 좋아야죠 뭐야 맞아요 오 살짝 요거트 맛이 나는 더 빨리 저거 다 떠진거죠 근데 머리게 그 시간에 대해서 마시고 드리고자 심각할 때는 겉에 이 추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게 좀 이게 보도 보도하고 달콤해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시면 이게 겸이 있고 겸이 있고 겸이 있고 겸이 있고 왜 다 앉아있냐 아직까지 다 지금 있어서 언제 돼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 한참 뒤를 보겠구나 나 알아 알지 뭐 야 나한테 들으면 라이브 다시 볼 수 있어요 해리 사 아 아 그래 좋아 내가 주면 안 되는데 어 아 아 아 안에 보시면 초코 생크림 이렇게 있구요 이 생크림에는 약간 조거트 맛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완료했습니다 되게 옴명 맛있어 그렇죠? 약간 좀 정신없으니까 진정 좀 하고 맞으셔 진정하고 어떤 맛이나 초코 맛이 섞여있어 근데 아까 20주년 얘기 나왔는데 20주년은 네 뭔가 이렇게 말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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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캠프파이 캠프파이 다같이 축하해 주는 거 너무 좋죠 20년 뒤에 다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진짜로 20주년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잘 움직이네 네 비분들 케이크 드셔야 되는데 다시 드셨어요? 어? 아 그렇겠네 그치 그치 이거는 정신없으니까 다들 신척하시고 신발 얘기하다가 말했잖아요 신발 신발랑 살찐거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구요 신발랑 하났더라구요 귀엽더라구요 신발랑 안 좋더라구요 어? 얘가 늘면서 보는데 야 안 좋더라구요 그 초람찌을 때는 써요 좀 귀엽죠 맞아 13살 13살 그럼 진짜 초여기네 아니에요 13살? 완전 신발 3살이요? 강아지 강아지 나 알죠 진짜 많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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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난 강아지 좋아하는데 우리 집도 똑같은 트위 부들 산카 지우고 있습니까 진짜로 4 2마리 3 5 이름 카피한다 아니 그건 뭐 생각해 다는 내 똘똘이 나들 자세가 시켰는데 색깔이 2일 체크를 했었다 아 그럼 혼합색 이 검정이랑 브라우니랑 혼합색이 있어 그걸 무슨 존중지 좀 아픈 기억이 어렸을 때 신박보고 싶어 이사하면서 엄마가 다른 분위기의 집에 이사하면서 강아지 못 켜가지고 다른 데 해가지고 이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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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도 못했고 멈춰 물었어도 돼 그 이유로 강하지 않게 네 오케이 아무튼 이제 2주년이 오늘 소식 사실 메인이잖아 그렇죠 2주년 나는 사실 이 뒤에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뒤에 사신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뭔가 모두 다 삼을 수 없지만 뭔가 좀 특별했던 순간들을 이제 사진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죄송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2년이 2년이 2년한테 없네 미안한 거 없나? 어 이제 없어 작년에 잘했잖아 작년에 잘했었는데 나는 뒤돌아가 있는 게 좀 많네 뒤돌아가는 게 맞는데 맞네 뭐 약간 하나 떼가지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태형 하나만 떼고 가세요 내가 떼고 싶은 거 하나 말하고 싶은 거 나는 아까부터 봤던 거 됐어 아까부터 봤던 거에요? 에이 에이 3A 태형을 보여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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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에 K-1분부터 드래프 2년이 참을 수 없다 작년에 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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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부문 상을 받지 않았을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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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이거 보시면 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완전 해맑게 웃고 있는데 시리얼 진짜 이게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있어요? 근데 진짜 우선 에이 에이 때 진짜 나는 너무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걸 쭉쭉쭉 그거 합시다 그리고 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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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석도 하나 의사도 하나 잘 닦네 그래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뭐야 본인 얘기 해달라는 거 아니야? 본인 얘기 해달라고 인팩트 있잖아 말해 말해 자고 내놔서 이거 먹으라고 그리고 뭔데? 배고프면, 배고프면 이거 먹으라고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그건 뭔지는 알아요? 하하하하하 이거는 해리가 사진 본 거 뭔지 몰라 그냥 음식 사진을 가져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리가 이거 이렇게 누워있는데 2초 만에 잠든 사진이에요 이게 인정해? 제일도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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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제가 보기에 누가 올린지 너무 궁금해서 네 얼굴 잘랐어요 지금 이거는 사진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보이는 사진인데 얼굴이 잘랐어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저희 두바이 갔을 때 이제 저기 여기 동일이랑 준서랑 저랑 이렇게 셋이 눈 맞으면서 찍은 건데 굉장히 좋은 사진이에요 물속에서 이제 물속에서 이거 핸드폰 빠뜨리면 어떨까 하면서 무섭게 찍은 사진인데 보이나요 잘? 보자 같은 나 초리상 사진이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셨네 여기 있다 형 그거 내가 잘생겼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있다 진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다 저는 이거 너희 형이랑 쏙쩍 갔을 때 쏙쩍 쏙쩍 진짜 처음이죠 네 제가 오면 했어요 그렇죠 와 낱대에서 보는 바다도 좋지만 맘에서 보는 건 바다가 좋더라고요 아빠다 소 저 자랑이 해도 대박인데 밝혀진 일은 일단 이 술리라차 촬영을 한 날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날 저의 첫 개인 개인으로 뭔가 그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굉장히 뭐예요? 제 것 좀 특별합니다 제 최애가 창민영이잖아요 창민영 머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머리 빨간색 빨간색 원래 흰색 머리 제일 좋아하는데 그 짧은 머리 저 팀에서 이 머리 제일 좋아 뭔가 내가 아까 뒷본 중에 쓰리라차 좋아 과연아 바꿨어? 서초 나도 가고 싶어 과연아 핸드폰 바꿨어? 란칭문이 있었 거 아니야? 여러분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니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핸드폰을 새로 샀습니다 여보세요? 형 방송 중이야 지금 2주년 축하드려요 너무 고마워 축하하고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여보세요 네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창민영 페이스탑 아니야? 페이스탑 페이스탑 아니야? 페이스탑 페이스탑 저는 드림 콘서트 때 사진입니다 너 MC 한 날? 어거 찍었지? 여기 사진 드라봐 MC 한 날 드림 콘서트 사진 그건 언제죠? 그냥 본 사진 보여주는 건 어떡해요? 핸드폰 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주년 기념으로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네 2주만에 생겼습니다 맛있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요기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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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누덤덤한 거 같지 않 누덤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먹으면서 하세요 이거 뭐야? 저희 핸드폰 네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만들고 만들고 건물 하나 부실 정도로 소리 질렸습니다 지금 이거 비하인드 있잖아요 이거 비하인드 있잖아요 비하인드 비하인드 저희가 빡빡 빡빡 이제 저희 회사 부사장님께서 뮤직포 사원에 계시잖아요 저희 볼일이 있으시다고 부사장님 생일날 생신날 생신날 저희가 찾아갔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부사장님이 이제 휴대폰 써라 저는 이제 휴대폰 써면 된다 하자 하자 이제 그날 바로 그냥 우와 짝꿀 얘들아 짝꿀 얘들아 네 그랬어요 그때 건물 정거 조명 나갔다고 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이거 비하인드 이거 비하인드 봐봐 얘들아 이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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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카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거 직접 만드는 거 직접 만드는 거 이거 비하인드께서 준비해 주신 거야 아 맞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진짜? 한 번씩 하나씩 가져와 없는 사람 얘들아 하나씩 야 이거 이거 가까이 좀 이거 나 있어 봐 아니 가까이 가서 보여줘 미니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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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왔어, 이거 저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먹어야겠다, 이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이건 지금 먹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이건 지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또 남는 거 없나? 하나는 수정하고 하나 먹고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제일 힘든데요 그거 아세요? 또락감, 또락감, 또락감 야, 맛있다 희찬이 형만 안돌드예요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희 다 마을 포옹이거든요 저는 한 번 더 항상 개로심은 빨리, 내가 없어요? 있지 않아요? 응 꼭 개로심아, 감사합니다 몰라요? 제임포 축하합니다 야, 오늘 진짜 맛있다 되게 맛이 갉은 거예요 되게 맛나네 제가 먹어본 뭐예요? 마카롱 제일 맛있어요 음 이게 똘이티라고? 내가 맛보여 똘이티라고? 네 아니, 아니 마카롱 맛있대 근데 노란색이 더 맛있다는데, 빨대도 네? 노란색이 더 맛있다는데 되게 맛있네 둘 다 아니, 우리 류, 그 류석이 다 마시는 건 왜 있어요? 빨테 뭐 빨테 왜 좀 다 먹었어? 류석은 다 마셨어 이걸로 유명해요? 응 그냥 각자 주세요 아무튼 저희 뭐 2주년 이제 기념으로 뭐 중요한 게 많잖아요 응 왜냐면 재밌게 후따 후따 놀아볼까요? 아무튼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 생일이잖아 갑자기 생일이 있지만 워크의 생일, 우린 생일이 두 개잖아 워크의 생일, 우린 생일이 두 개잖아 이 게임이 벌스테이니까 이 게임이 벌스테이니까 약간 생일에 맞춰 좀 더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사진이 거의 한 200장 되는데 저희가 너무 안 보여드렸어 더 보여드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사진을 좀 침착하게 한 개씩만 더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래 나 이거 개인적인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오케이, 그래 좋다 창민이랑 창민이랑 두바이 갔을 때 그 뭐야 한국 신랑은 컵라면을 한국 창민이랑 가져왔었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또 컵라면을 사고 싶어서 마트를 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코카콜라를 먹어서 정말 맛있었던 그래서 김영삼이 집에 있던 마트에서 저희 마트에서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뭘 한 줄 알아요? 뭐라고 하세요? 유얼 아이디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K-POP 시윙을 했었죠 멋있어요 아니야, 엄청 멋있어 이거 힙합 리믹스 찍을 때 사진이에요 우리 비비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맞아요 우리 좋은 추모사 하나죠 저는 여기 닭비 예고 데이 프로젝트 되게 남죠 데이 프로젝트 데이 프로젝트 데이 프로젝트 오예 저는 여기저기 이 이 예스 그냥 저고 이거 두바이 저고 응 저거 해야지 저 저는 이 구가 뭔가 그 우리 엄마가 많이 좋아했던 사진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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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B&T 화보 찍을 때 내가 이 사진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 찍었어요 다크비의 춤 영상 다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다크비에보 때 다크비에보 시즌 좀 기재하셨나요? 다크비에보 시즌 좀 기재하셨나요? 아 그리고 이거 잘 할 건데 이거 오늘 준성이 붙여줬습니다 네 예스 정리 좀 해 카랑 잘하겠다 이따가 또 우체해준 게 너 아니 정리 좀 해야지 이거 저 되게 뭘 많이 했다 저 많이 정리 좀 많이 먹었어요 다 먹고 하죠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화보 이게 아마 그 인터뷰하고 그리고 야 봐봐 봐봐 우리 라이힛 라이힛 그 화보 이거를 오전에 찍고 오후에 이걸 찍으러 갔어요 캠퍼스 플러스 이야 달랐네 그리고 이제 올해 똑같은 했댔죠 그리고 이번에는 셋이서 같이 찍었던 이건 화보고요 PMP 이거는 앵컷이에요 맛있어 왜 룸이 와 그때 내가 부러주셔야 뭔 소리야 같이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이거 이거 나도 이게 안 같냐 촬영하고 형이요? 일단 나한테 한 명이 되고 뭐야 씨라샤 나도 나도 경주 말은 없나요? 경주 경주 있을 텐데 제가 아쉬운 대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뭐야? 멋있어 흑발이야? 흑발이야 흑발이야 흑발 흑발 저희가 진짜 마지막 하나 해야겠다 한 개 드리기 많다 네 열심히 살아야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천 초코파이 천 열심히 살았지 가까이 했어 공주가 아닌 야권상성이잖아 이거 네 아니잖아 응 저희 되게 많이 했네요 네 크리스마스 때 비밀분들이랑 같이 보내고 있고 경주 케이크는 다 드셨나요? 네 경주하는 정식이 깜찍하다 경주가 여기 있던 것 같은데 경주도 있잖아 경주가 너무 좋았어 경주가 또 또 하얀이랑도 가서 경주 또 가고 싶다 경주 또 가고 싶다 또 여기 또 저희 리저들이 라디오 정호희 이방도 작성 여기다 여기다 간 것도 있고 여기다가 국회 영상 여기 너 안 갔어 아쉽다 형 왜 안 갔어 왜 안 갔어 수컷집이 준비해 수컷집 멋있어 가본 수컷집이에요 아니 사진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미공개예요 미공개요? 네 미공개인 사진들도 몇 개 있어요 내가 본 거 나는 다 지금 완전 공개된 사진이나 가져올게 어쨌든 자기가 그 야 근데 사진 많아 제가 2년 동안 정말 많은 걸 했었구나라고 좀 느꼈어요 이거 사진 저희가 직접 붙였거든요 근데 그거 붙이면서 이것도 했었지 이것도 했었지 하면서 진짜 생각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걸 다 하면서 항상 비밀분들이 옆에 있어도 좋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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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2주년 파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비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난 생일 파티도 이렇게 안 한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월메이트니까요 너 생일 파티 이렇게 해? 생일 파티? 못하자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시국도 시국이고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 다크비 생일 파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초대선 님 모십니다 저기 이사님 오 마이 갓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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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신없어 잠시만 앉았어 정말 2년 동안 이렇게 팬분들을 도와주신 모든 사람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방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 받은 것처럼 대회사 관계자분들과 팬분들 가족분들 저희 멤버들 멤버들 멤버들의 뭐 가족분들 다 진짜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예스스 막바 사랑해요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저 뒤에서 다 도와주신 거예요 무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제 음료수들 옆으로 다 치우잖아요 잠깐 치워요 너 흘릴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서로 반압해야 돼 우리끼리 뭉쳐야 돼 우리끼리 뭉쳐야 돼 누나 우리 뭉쳐야 돼 뭉쳐 뭉쳐 다 옆으로 치워 다 치워 우리 2주년 됐다고 지금 아싸기야 두살처럼 행동을 안 해 다카미 우리는 음방 1위 가보자 가자 가자 유클로 조금만 태준이 좀 확 오르네 태준이 좀 확 오르네 태준이 좀 올라와? 태준이 좀 확 오르네 자 그래서 저희가 죽여? 이것 좀 종종 없죠 여러분 죄송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세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세일 파티면 게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스 게임 게임 그냥 게임하면 다급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게임 다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네 저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요 그 테이프 테이프 학교 거 가져와요 괜찮아 어쨌든 오늘은 게임을 하기 앞서 팀을 좀 나눌게요 이스 팀 좀 기대해 봐 그래도 일단 저희가 게임하기 앞서서 팀을 나눌 건데 여기 공들이 들어있거든요 오! 공이 색깔별로 있어요 하늘색과 노란색 예 자 하나씩 뽑고 어때? 저 하늘색이요 네? 오! 보여주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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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면 안 돼! 먹어봐야지 아무도 안 보여주지 마! 아무도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정식이 형 파란색 창문이 형 파란색 어디 가냐고! 나도 못 봤는데 언제 봤대? 나 파란색 아는데? 선빈이 형 파란색 어?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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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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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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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자! 유코 무슨 색? 노란색! 옥코 노란색! 이찬이 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제가 새로 산 옷이 하늘색이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쭉쭉쭉쭉 이게 하늘색이 형 이름 돌아가 있어요 다크팀 저는 하늘색 팀이 다크팀 다크팀 노란색 뽑은 팀이 B팀 B팀 노란색! 오케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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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노란색이었어! 이찬이 형이랑 창문이 형이랑 팀길 자리 바꾸자 이거 팀 바꾸자 다음 팀은 내가? 네 저는 막강을 팀이네 여기 각 팀별로 각 팀별로 이제 네 팀 이름 구호 같은 걸 하나 정해야죠 다크팀이 잘 나오고 네 팀 이름 뭐 할까? 구호 빠르게 팀 이름 뭐 할까? 네 빠르게 정해주세요 1분 시간 될게요 1분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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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쪽 팀 많이 했어요 일단 갈게요 일단 갈게요 갈게요 그냥 구호 구호 저희도 많은 거 같아요 Young my soulmate 구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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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근데 이거 하면 공부에서 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내가 몇 개 할 수 있다 둘 셋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다크팀 다크팀 네 다 됐나요? 네 일단 다크팀 네? 저희 뒤에요? 네 다크팀 먼저 다크가 처음이잖아요 오케이 먼저요 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원히 you're my soulmate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크팀입니다 다크팀입니다 영원히 you're my soulmate 좋아요 아파 아파 왜 버논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아까 바꾸고 가고 가자 가자 오케이 출발 파워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알겠다고 주세요 01 14 공격 이렇게 영화 영원히 잎 인천, 목동, 일회원 도대체, 목동 갖다 미련 갖다 일거로 복동 갖다 일거로 여기는 한주에 수도권 쪽이야 삼백이 훨씬 높지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가면 되지 형 야 여기만 삼백 있고요 거의? 다 알겠네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세기들아 세기들아 1, 2, 3, 8,000km 8,000km 좋지 않아 8,000km 좋지 않아 오죽하면 패디 이 타임질 좀 마음에 들어 원래는 저희 오늘 이제 영원도 열마 소울베이트 다크팀 이치현 씨랑 쥬케인 씨랑 태웅 씨랑 룬 씨 그리고 800km 윌떡 8,000km 들어와 이 팀에 희철 씨, 페리준 씨, 준사 씨, 육구 씨 이렇게 팀을...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뽑기로 선정을 할 건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말해요 스피드 퀴즈, 해적통 아저씨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시간되는 대로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게임 뽑고 싶은 사람 있나요? 오케이, 볼크카 800km 간다!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왜 이렇게 신났어? 잡지 펼치기 게임 아, 잡지 펼치기 게임 선배 교수 형 아, 그 사람 나온 대로 네, 일단 이건 팀전으로 진행... 모든 게임은 팀전으로 진행을 하고요 각 멤버별로 잡지를 펼친 페이지 속에 사람 수가 많은 팀이 이기는 거죠 이게 저희 봐잖아요 사람 수? 나 이거 차길이 형 TV 채널로 해봤는데 이건 전체 멤버를 다 하면 되죠 선배는 각 팀 멤버들이 펼친 이미지 총 합으로 갑니다 그럼 한 명이 KLS 괜찮은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명을 다 합친 수 오케이 이거 많이 해봤... 저는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저희가 TV로 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거 여기서 딱 쓰셨다 네, 왜요? 두 명, 두 명 이렇게 되면은... 네, 네 명, 네 명 이제 여기를 다 통 합쳐서 하는 거죠 사람이 눈에 있는 거 정확히 이목구비를... 이목구비가 다 나오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눈콤한다고 하네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요? 여기 보시면은... 선글라스 인정 안 된다는 거구나 네, 선글라스 마치는 이런 거 괜찮죠 선글라스... 이런 건 안 돼요 차장님 이거 봐봐 뭐가 안 돼?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자, 이런 거 네? 이런 건 안 되고 이건 동물이잖아요 네? 동물 아니야, 진짜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되는 거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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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 다섯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 멋있어요 제인트폰 어디다 내인트폰이었어? 내인트폰이었어? 내인트폰? 내인트폰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찬찬 또 붙었네요 여기 있냐 왜요? 안 된다 뭐요? 한참 부터 가시죠 8,8,8,8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가볼보 한번 해주세요 저 800명, 800명 이상하세요? 네? 800명? 800명? 난 상상의 아래, 안 내면 진짜 안 내면 진짜 아니요 원래 진리기기는 지금 나... 누가 이겼죠? 장민이 이겼어요 뭐 성공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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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먼저 자신 있게 딱 괜찮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아, 중분 대결이에요? 2 아예 해야 돼 으 뭐 좀 아세요 응구요 힘줄 그 아 아 저게 어떻게 되요 어 세 번 돌린 거에요 그거 두 번 아 이거 한 번 해야지 아 이거 저 옷을 추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이거 좀 할래? 이거 좀 할래? 그럼 다시 이렇게 시작했다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제가 봤거든요? 희찬이가 방금 펼쳐진 거에도 사람이 많았고 그 오차범에 한 이상으로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잘했는데 그냥 주먹자고 싶어서 막 오바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이 게임 해본 적이 없다고 아 쟤 말했잖아요 미리 말했잖아요 난 이 게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할 수 있는 파티 여러분 우리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어때요? 잡지가 사람이 참 많이 나오면 잡지는 맞다 안 망했다 할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섯 명? 다섯 명이 좀 많은데요? 여섯 명? 잘 세 여기 숨어 있었네 조심해 조심해 이런 거는 안 쳐주는 거죠 세이치 피포 뭐? 세이치 피포 세이치 피포 세이치 피포 세이치 피포 세이치 피포 이차 피포 이차 피포 오케이 이차 피포 공사트 잘 쓰게 뭐야? 형 컷닝 안 돼요 세이치 피포 하나 둘 셋 세이치 피포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안 돼 왜? 이거 이거 땜에 안 돼 아니 근데 끝ts 하면 된다 여기 있어 있잖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공사 쓴다 동일 형 역시 가동이 가동이 담배를 물고 계셔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돌은 전체 2영상 이제 하면 됐나 그러면 6 대 2예요 6 대 2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멤버 전원 다 하고 다 멤버 전원 몇 명이 한 번 준비해 2명 2명! 2주년 거! 2주년! 2명! 2차 2주년! 6관디, 6관디, 2를 좋아해요 2피포 6 보여줘, 800 야, 쓰기 맞아 1, 2, 2, 0 8, 0 3명 3명 있습니다, 3명 아까 차민이 온 거 같은데 3명, 6구 3명 이렇게 이렇게 넣어 하면 된다 진짜 바로 가 나 미쳤겠다 노 빙벌, 노 빙벌, 노 빙벌 노 빙벌, 노 빙벌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근데 사람 이름은 제일 많아 사람 이름은 제일 많아 은혜진 씨 바로 할 거야 바로 할 거야 육 자, 800km 승립! 아니, 뭐요? 아니, 뭐요? 왜, 이길 수 있어! 왜 쥐에 겁을 먹고 말이야! 두 명 뽑고, 얘 한 명 더 뽑고 갑자기 20명 나왔어, 20명 나왔어 아직 희망이 있어 갑자기, 뒤에 항상 단체사진 같은... 그래, 그래, 20명 나왔어, 됐어, 역시 몰라요 20명 가자, 그거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래, 그래 어디서 그쪽으로 가요? 오케이! 3피플이네, 3피플! 3피플! 선배님의 3피플! 장민이 형 발음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스! 공인공삼, 공인공삼! 이게 피나리, 피나리! 공인공삼이야, 우리 가자! 루니만 나왔어, 루니? 몇 대 몇이요? 지금 몇 대 몇이죠? 지금? 창민이 형 두 명 뽑았어요? 내가 봤을 때 너 한 명이 형 두 명 뽑았어요? 지금 여기 5점이에요, 5점 5점이에요? 5점이에요? 우리 점수로 치열해서 우리 10 18 18 18 세 명! 세 명 이렇게 세 명을 뽑았습니다 세 명 세 명 60을 하나 차이가 토탈 6점으로 하면 지금 잘했다, 우리 너무 잘했다 루마! 가자! 20명 가자! 제가 또 그 승무사 기술이 20명 16명, 23명을 뽑아야 돼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그냥 16명, 23명을 뽑아야 돼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그래서 만약에 예능식이 오면 그냥 아무도 없는 나, 나 나 이 스톱이네 심지어 가리고 있어 원핏불 원핏불 어쨌든 이런 거까지 쳐드릴게요 그냥 원핏불 원핏불 두 분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잡지 펼치기 게임은 B팀 선백! 하나, 둘, 셋! 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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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러분 재밌죠? 진짜! 다큐비! 예! 맞췄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 진색 저 흥분을 잘 안 치고 진짜 이기 같아 맞춰, 맞춰, 맞춰 이제 여기 그대로 다음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아까 게임 뽑았으니까 이 차이가 아까 게임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해결했어요 다섯 개나 있는 거예요, 게임이? 여러분 재밌죠, 재밌죠? 너무 재밌어, 진짜로 너무 재밌어, 진짜로 진짜로 와,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와, 됐다 와, 팔베이 잘하죠? 스피드 게임을 저희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해봤어요 왜, 큰일 났어 팀별로 스피드 게임 진행할 주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팀별로 한 명 설명 나머지는 정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희 이거 이기면 뭐 있어요? 네? 마친 사람이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있어요 CTV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뭐예요? 그건 뭐지 벌칙도 뽑는 거 같던데? 저기, 뽑는 거 네, 벌칙도 뽑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 퀴즈는 뭔가요? 네? 네?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이네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해요?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영화 드라마, 영화 네, 드라마, 영화, 단크비, 노래 제목, 석당 석당 아, 석당? 이렇게 있거든요 동일이 게임하시는 거 저도요? 두 팀 다 그러면 제가 속할게요 맞출게요 좋다, 맞춰요? 형이 맞추시는 걸까요? 네, 저는 두 팀 다 해서 맞출게요 좋아요 제가 설명 두 팀 다 제가 알지 볼게요 게임 하실래요 아니야 자, 그러면 한 팀당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팀이 먼저 뽑을게요 이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제가 할게요 야, 혜리야, 가자 아까 너 이거 또,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잖아 안되무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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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팀? B팀 주제에 불러주세요 속담, 단크비, 노래 제목 진짜 어떻게 해야지? 직접, 직접, 뭘 말하면 속담, 단크비 제목 속담? 속담, 속담, 단크비, 노래 제목 영화 다 불리한데? 드라마 제일 어려운 거 해줘 속담은 안 돼 초이스를 할 수 있다 영화, 영화 많이 봐요? 아니, 근데 그것도 뽑히로 가야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그럼 내가 왜 이거 갈비두고 맞춰보는 기회를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만들지 마 엉덩이 형식이 한번 해줘 아니, 이것도 먼저 그렇게 해줘 애교 한번 보여줘요, 백인들한테 그래, 성식이 형 한번 해요 센식이 형 이렇게 계속 보이는데? 성식이 형 겨울로는 이렇게 해서 1, 2, 3, 4 할게요 1, 2, 3, 4 중에 골라주세요 빨리 골라 해리야, 해리야 열어봐, 해리야, 해리야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B팀 속담 큰일 났다 B팀 속담 자 닭 먹고 골라주세요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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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아니, 아니, 아니 3번 3번 3번, 3번 3번 영화 영화 쉽지 않은데 영화 쉽지 않은데 영화 쉽지 않은데 영화, 영화 하지 않은데 속담 뭐 있죠? 영화 많이 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두 번째 야, 앞에 거 할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솔직히 제가 봐가지고 비치는 거 보여줬어요 속담 안 돼요? 아니, 우리 앞에 거 할게요 아니, 그냥 해요 아니, 그냥 하래 영화가 어렵지 않아 영화는 마지막 걸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영화 아니, 아니, 이게 이준연이 아까 그 노래로 가야죠 저 그거 약해요 아니, 이건 너무 싫을 수가 있어 너무 쉽잖아, 진짜 드라마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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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그렇게 진지하게 안 해도 돼요 드라마 할지 드라마 할지 드라마 할지 드라마 할지 드라마 할지 자, B팀 B팀 먼저 진행할게요, 그럼 또 B팀 누구예요? 쑥 떠 너요 뭐, 저요? 고양이 몇 분? 2분? 2분 30쇼? 제이언이는 2분 30쇼 드릴 거고요 설명하실 분 B팀 중에 설명하실 분 이거 살만한 거 야, 빨리해 빨리해 이거 가장 똑똑한 헤리가 빨리 헤리가 헤리 저 키란 하하니 하하니 천국 씨도 하하니 진짜 키란 하하니 하하니 절단해, 절단해 일단 일단 여기 다크 팀들 뒤로 여기 와주세요 이찬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유구야, 너 가자 이찬이가 있는데 또 하면 더 안돼서 준서는 준수에게 역시 준서님? 저 못한다니까요 진짜 아니 해 그냥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왜요? 육구 왜요? 왜 못하는 게 여기서 세상에 안 돼? 육구야 안 버튼? 너 바이 이렇게 좀 한 거 같다 아니다 우리 어떻게 어떻게 아니 저희座 앉으면 돼 육구야 집중해 제가 하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안 돼 설명 누가 하실 거고 가요, 설명 리헤드야, 시작하자 진짜, 진짜 말할 거야 말했을 때 이게 신없어 저 치킨인데 진짜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되는 거고 진짜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여기서 네가 이것 좀 넣을 수 있어 양이찬이잖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거지 다수한 모음도 쓰고 말로 하고 섞고 희천이한테만 보여줘야 돼 자, 비티마이팅, 비티마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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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 이것으면 안 보여 자, 오케이 화면 보면 안 돼, 우리 화면에 다 진짜? 엄청났다 야, 정말 해 시작하면 화면 돼 풍무기연 다가갈게요 자, 준비,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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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이, 헤이 난 첫 번째 형님 말로, 말로 가 가야 돼? 가네 말로 하는 거야? 어떻게 말해야 돼? 소양 소일고 예약강 고친다 Sweet 소양 소양, 빼 ustain 그 뭐야 그부터 시작해야 돼 간 강 때문이에요 니 강남 쌀 모든 게 더 간件 우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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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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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찌찌 piercing 이제 먹는 거 뭐야 ience 그렇지 개나자 말지 주우 아아 받는 걸요 원기가 부어 어 걔 자 일큰기 해요 갑자기 제가 더 그런 느낌이에요 그 결과 아카 박업을 따위로 따 밥 다 밥 esa 거야 밥을 합의에 제일 부린다 그럼 이기 4 그래서 하나 하미 랑 밥과 장에서하게 완성됐어요 받으면 됐어 4 아세요 밥이 완성됐어 제사상? 아니 아니 그 모를 켜는 거 이거 제풀이 맞아 밥도 맞는데 그 앞에 그 있어요 밥이 완성됐어요 제는 맞다고요? 완전 밥을 제풀이게 오케이 오케이 설명이 그거 이렇게 돼 도둑 도둑도둑에 못 하나했잖아 도둑 도둑! 도둑이 그런 거 있잖아 도둑 다음 도둑이 칠 말 저기 die? 맞아 그거야 아니 근데 아아아 이제 전철인데 그 도둑을 다 얘기하면 정답이 가예 안 되지만 아이 거기 들어가는naden 맞아요 아오 아 아 좀 좀 뭘 돌다니도 둔들겨버렸나 어 아 아 어디 그 으 어 어 어 커피 Mem czy 늦게 누워서 딱 먹기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저거, 저거 아니, 그거를 이제 무슨 옛날 바로 그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 아니야 이거 뭐예요? 오케이 얼마나요, 이거? 등 그렇지 저거, 저거요 어둡다고? 2.20초 오케이, 오케이, 그거 옛날에 거 이거 옷 할 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지? 말고 이렇게 일하는 거 그렇지? 바늘꽁 실 아니, 바늘 있고 아까 도둑 뭐야, 그거? 내가 아까 했던 거 도둑 도둑 바늘 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잘한다 내가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여러분, 동인이 없었으면 한번 해봤어 근데,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는 이거 무효로 하고 다른 주제로 해서 한번 더 할 거야 희찬이 바꾸고 왜, 왜, 왜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해 자꾸 너네 인정하면 상관없어 몇 문제 맞췄는데 몇 문제 맞췄는데 몇 문제 맞췄어요? 여섯 문제 여섯 문제? 어떻게 뭐 다시? 그러면 다섯 문제로 해 다섯 문제로 해, 다섯 문제로 해 그럼 빨리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 사과드려 이거 이런 거 게임 사과드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사과드려 지금 응답을 말하고 하네 너 김밥천국에서 김밥 먹으면 철곡 이렇게 하는 거야 사고도 저희가 제가 아까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네가 말하면 내가 원해냐 넌 정리 없어 섭수라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어 제가 못한다고 몇 번을 말할 거야 장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그래! 난, 나는 엉cz게 해야 돼 나는 진작岩 Schools 난 좀 재밌게 하려대 뭐 contrast 야와야야야 야, 너가 낼 거야 보면 안 돼요 재밌게 할게 되게 형 모혀면 안 돼 좋아, 형 모아무 다이어 좋아요! 영화? 드라마 반갑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진짜 재밌게 봤어 진짜 재밌게 봤어 이 드라마 때문에 내가 빠졌었어 그리우든요? 오케이 그리고 그리우든요 킹덤 킹덤 이거 봐봐 5 뭐 법하고자 게 뭐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뭐가 이 부분은 이거는 이건 지어 띄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 런닝맨 맨 그거 아프지 않아 뭐 런거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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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는 질의 양의 넣어 그 뭐야 아 그래서 그냥 내 밑에 있는 이 이 미니에 대한 인사의 어 좁이 내용의 십자 이 좁은 내가 이게 조종석 선생님이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나와 몰라 그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말했어 하나도 모르겠어 아직 앉으라고 이 시타 플리즈 나 좀 닮으셨어 아택시 선배님 야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영목을 써 듣겠다 죄송해요 엄청 잘생기신 배우신데 어깨 선배님 스윗홈 어 최근에 그 알고 있지만 아니 설명으로라고 뭐 이렇게 겟말 찾아 única 역면을 범해 아니 저 그것 해 tomile 응 그래 4살 3 добって 박해 Kenslyn 이거는 모arnet 여깨 누나 노래도 불러, 노래도 불러,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답을 불러, 여기 지금 2012년에 노래도 돼요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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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 경기 많은 메시지 한 번 제발 맞춰보자 나한테 해줘 봐 아 이거 잘해 아니 너가 좋아하는 거 뭐야 맛있는 거 지금,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신이 종지인다, 정말 풍성하세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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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진짜, 링나고 뛰고 왔어요 정말 못 사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맛있는 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한 분씩 재밌다 이거, 이거 얘기했지 우리 얘기했을까? 다크팀 1번 문제로 다크팀이 되겠습니다 1번에 명단을 하려고 인사, 인사 형, 더 하자 나도 모르겠어 한 번 더 하자 그래도 요즘 나 그래도 요즘 드라마 많이 봤다 생각했는데 하나 부분이겠네요 그렇게 다 치닐 거 왔어 너무 나eh 나 요즘 에프트 대로 너 빈생족으로 다 맞았어 그래요 그 현재 주차님 다가자네 알다 잡았다 그러니까 내가 명대사에 키워가 안다는 거 계속 이 사람 마대야예요 대단해 이 불가 수 봤어요 이송클래스? 나는 빈생조를 지금 나 닮으신 걸 하시는 거 없어요? 빨라사네 나오시는 게 다 이창민 몇 빈센조 해명해 나 근데 나 의사하니까 그거 뭐지? 빈센조 새가 나오거든, 새가 나랑 생겼났어 그거 새 비둘기? 비둘기, 수우 선배님 맨날 다 모여주는 새 있지? 그럼 비둘기가 닮아요 그냥 그거 닮았어요 아니, 나 그거 그거 아까 의사하니까 생각난 건데 주원 배우님이 나오는데 주원? 아닙니다 나 구탁거 아닌가? 그게 구탁거야? 구탁거 그게 뭐지? 그... 주원 배우님이 나오고 구탁거, 맞아 아닙니다, 저... 가시탈? 맞아, 맞아 그런 게 했던 거 그거 뭐지? 장미야, 장미야 잘했다 가시탈이야, 가시탈 네, 가요, 장미야, 가요 이겼으니까 됐어 다음 게임 뽑고 싶은 사람 장미야, 오케이, 랜기 가자 네 랜기, 장미야? 제기, 장미야 제기, 장미야 제기, 장미, 장미야 저 한 거 안 하죠 동일이 안 하면 안 돼요 팀원들은 열심히 제기 차기를 시도합니다 총 합으로 계산했을 때 더 많이 제기를 찬 팀이 승리 아, 이게... 근데 우리는... 일단 이거, 이거 좀... 이렇게 할게요 성민이 형, 오, 성숙이 형 다닐게 네, 저거 세게 차야 돼, 이거 우린 우리 반이라서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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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나는 세게 한 세게 찼어 주원가 누구? 이쪽으로 갔다 힌맛 세지? 저거... 제기, 가야 돼 누구, 누구 돼, 누구 돼? 누구, 누구 돼? 동생이 형이 때린다 내려라, 내려라 너무... 연습... 연습 시간 드려요? 연습 좀 주세요 한번만씩, 한 번씩밖에 한다고, 연습 야, 이거 잘한다 괜찮다 괜찮은 한 개만이면 되지 뭐 그럼 저희 잘 잡았으면 4점 타입, 4점 타입 근데? 회수, 회수 좀 되게 이건? 와요 씨 잠시만, 신발, 잠시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이렇게 해보자 자 누가 먼저 할 거야 누가 먼저 누가 먼저 할래? 가위만 안 해보신 거 해 뭐라 안 했지? 알았지? 아는 거야 심쿠시가 먼저 해 다해서 합계로 일단 다크팀 왼쪽, B팀 오른쪽 나 이러면 안 해 다크팀 왼쪽, B팀 왼쪽 다크팀 왼쪽, B팀 왼쪽 B팀 왼쪽으로 오라고 다가가가 위험한데? 나는 나는 한 번만 더 나와 오케이 알지? 스파링 있고 옛날 예능 프로그램 너 나와 3학년 1반 한국에서 나와 너 나 좋아하지 너 저번에 나 왜 때렸어? 어디 때렸어? 교심 먹고 재밌다 재밌다 국가 안 버렸다고 왜 때렸잖아 재밌다 이렇게 해야 돼 성공 제가 개수 합계하는 겁니다 개수 합계 안 기용한데 이거? 하나한테 합계요? 합계로 그래 오케이 해봐 합계로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먼저 하신 거네요? 가위로 보여줘 한 점 진고 가위로 오케이 오케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이걸 잡았다 그럼 연계로 다시 이렇게 하다가 잡았다 그럼 연계로 안 잡지 안 잡으면 안 되죠? 안 잡으면 안 되죠? 안 잡으면 안 되죠? 근데 약간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잡으면 안 돼요 하나 나도 모르게 잡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럼 연계 한 번더 그냥 아예 시작 하나 둘 하나 두 둘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다른 상황에서 같이 해야지 우와 끄찔이 잠깐 참고 자 준석 오케이 이 말야 아매야 아 아 아 아 아 예 이가 이거 가지고 저한테 하세요 아 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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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6 6 5 5 6 6 6 6 6 6 4 4 4 4 4 4 5 5 5 5 5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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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7 7 7 7 7 8 어떻게 하세요. 이 영상이 진짜 못하네요. 정말 못하네요. 유난하게 두 개라고 하십니다. 다음 나오실 분들. 이쪽에서 이어집니다. 한 분 나와서 지목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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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요. 오케이, 뭘 또. 먼저 할게. 이 친구 내려갔어, 3개. 3개 고마워. 다섯 개. 하나, 둘. 오, 잘. 두 개. 1분 2년이니까 두 개 한 거야. 두 개. 자, 다음 육구 씨. 잘하잖아. 시작. 하나, 둘. 동점. 한 번 더. 한 번 더. 동점, 동점. 솔직히 육구야, 하나 반이었는데. 하나, 하나, 오케이. 둘, 둘, 셋. 육구 세 개 맞아.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마지막에. 마지막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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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에요? so 우리 태오 5 창산한 이어 갈디의 그나마 없는 1을 지목할 수 있어, 지목할 수 있어, 지목할 수 있어 아무나 나와 그냥 세이젬 그냥 세이젬 백창대 대결 대학군부를 싸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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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제대로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가면 보여주고 가면 하신 거 가위바위보 한마디 하죠 한마디 진짜? 너 기운 척 하고 싶었어? 중경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거 유명대사예요 자, 자, 할게요 자, 준비 너 좋잖아 준비 자,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야, 진짜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제가 봤는데 총 개수로 4개였거든요 발기 발기 조용히 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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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로 4개였는데 마지막에 무릎으로 찼어요 그래서 3개 맞아, 무릎으로 찼어요 아, 맞아, 무릎으로 찼어요 마지막에 무릎으로 찼어요 아, 맞아, 무릎으로 찼어요 미훈이 잠깐만, 잠깐만 댓글 좀 중요하시면 댓글에 계속 못 타네 못 타네 못 타네 그 재개 못 찾으네 이러시는데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신발 신고 제대로 지금 밖에 안 산잖아 진짜 신발 신잖아요 방새고요 신발 신은 방새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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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했어요 태우 씨가 이렇게 태우 씨 이러면 돼 난리 있는 거 아니야? 준비 시작 태우 형 제발요 진작해 진작해 오케이 4개 당크팀 당크팀 2점 가져갑니다 마지막 라운드 2점 아닙니까? 레이 힘내라 화이팅 할 수 있지? 잘하고 와 믿을게 갈게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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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아 두 개 차려 두 개 두 개 차려 두 개 더 짤 것 같아요 넌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봐봐 봐봐 두 개 마지막에 친척다니까? 봐봐 두 개 두 개야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럼 다시 한 번 하자 다시 한 번 하자 왜요? 왜요? 한혜 씨 안 돼 잘 한대요 오케이 오케이 누나 보여줘 축구의 짱 잘한다고 느낄만 했는데 댓글이야 댓글 응사해줘 정상민 씨 진짜 못하네요 자 갑시다 이렇게 왜요? 지금 평균 두 개예요 평균 두 개 정상민 씨 정상민 씨 정상민 씨 하나 둘 셋 넷 세 개 조심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차고 한 번 다녀 심바 제가 노력해 볼게요 세 개 세 개 세 개 한 번만 더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난 한 번 볼게 이제 좀 재미없어지는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러면 다크 팀이 이겼어요 아 아 갑자기 뭐야 저거 맞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 팀 이겼잖아요 네 우리 졌어요? 우리 이기기 만족 장릉은 졌어요 장릉은 씨가 이제 한 번 이거 아시잖아요 동일이 동일이한테 워매시어야 해요 번외로 워매시어로 하시죠 저 저희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던져주면 발로 받으면서 바로 시작 할게요 네 할게요 조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깨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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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미쳤어 미쳤어 다 말해 햄포거 뭐야 햄포거 햄포거 뭐야 못하는 척 한 거예요 동일이 형 진짜 아프겠다 동일이 형 동일이 형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제가 동일이 형 진짜 제가 시켰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동일이 형 왜 찼어요 마지막으로 아 괜찮은데 너무 멀쩡적이었어 미지아 괜찮아 나이스 일단 일단 앉아봅시다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일단 재개 재개를 빨리 치워 대단하다 재밌다 게임 하나 돼? 네? 게임 하나 많이 남았을걸? 딜게요 딜게요 시간 지금 괜찮아요? 동일이 형 진짜 일단 좀 소통을 합시다 우리 게임하느라고 진짜 너무 떠들었어요 너무 떠들었어요 어휴 어휴 잡았습니다 네 아 너가 뒤로 가면 돼 수고를 여기 자리에 맞았어 저 안 그래도 테이블이가 변하는데 지금 뒤로 진짜 잘 있어? 응 동일이 형 괜찮냐고 아 네 저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네 동일이 형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2층 침대에서 날라 다니시냐 그럼요 저 덤블링 없이 내려봅니다 덤블링 아침 인사가 부당탕탕 맞아 뭐 잘 샀니? 제가 올 해 주자 통과 나서 루니한테 세밀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부당탕탕 부당탕 잘 샀니? 여러분이 잘했을 때 저러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잘 샀니 잘 샀니 잘 샀니? 잘 샀니? 네 저 가긴 샀습니다 진짜로 대단하다 저 보통산 2대1이니까 우리가 이긴 건가요? 3대1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게임 스코어를 처음 게임 스코어를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러면 2개인데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맞판지식 게임 한번 해야죠 2점 게임 남은 게임으로 500점 하나 한 게임으로 걸고 네 비밀분들이 지금 좀 조심하라는 말 정말 그 좁은 곳이니까 일단 너무 활동적 있게 움직이지 말자 네 근데 그거 아시죠? 이거 저 차라고 한 번 얘가 시켰어요 너가 잘못하긴 했는데 진짜 잘못하긴 했다 그 왜 이거 좀 괜찮아요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 괜찮아요 잘못하긴 했다 괜찮은게 괜찮은게 일단 얘기해줄 거야 그치 그치 하고 싶었겠지 해 거appro시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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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r 안녕하세요 해 해 해 해 해 아니 요즘 너네가 더 먼저 자서 주면서 자는 거 못 본 거 아니야? 해 하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해요? 형, 택시 잡아야 돼, 택시 잡아야 돼 꾸준히 해요 약간 좀 쫓는 꿈일 거야 쫓는 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쫓아? 걸어 놔 조심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목 아프다 알겠죠, 너의 실례야, 좋으시면 또 이렇게 텐션 확 이렇게 되네 하하이 너희들이 두 살이라면 두 살처럼 행동해 지금 너무 많이 행동하는 거 같아요, 두 살처럼 뭔가 저희 지금 저희 지금 뭐야 춤을 두 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내가 친척 동생을 놀아줬었거든, 설날에 내가 친척 동생이 되는 기분이었어 우리끼리 있으면 그렇게 돼 아니, 근데 우리가 놀기에는 너무 작다 우리 다 잠깐만, 댓글 중에 동일한 속초에서 수영했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타내야 돼? 하셨어요? 겨울바다 겨울바다 수영은 그 이름으로 찍어오면 진짜 대박이다 제가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네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겨울바다가 좀 더 따뜻하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밖에 있는 거 보다 따뜻하긴 하죠 진짜요? 가다가 또 안타진 게 있으면 근데 나는 뭐 아무튼 생각이 나면 추워놓자 땅나마 나있지 그래도 차죠 네 추워주지 마시니까 추워주지 저희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얼굴 져가 아주 따뜻하니 공이랑 하트 저 아버지 우리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봐도 돼요 수요일 보내주셔도 돼요 너무 조심해 게임에 너무 많이 쏘아다 이준현이니까 이찬오빠 하트 해주세요 왜 얘기를 한다는 말 봐요? 저는 이준현 브이앱이니까 이준현에게 화나잖아요 이준현이 누구예요? 이준현, 근데 이준현이잖아요 이준현 이준현 이준현이 이준현이니까 이준현이? 이준현이 저랑 손이 같잖아요 이준현이니까 이준현이 이준현이잖아요 괜찮지 정말로 저는 이번에 저희가 뭐 뭐지? 이거 활동 그 뭐냐? 설날에 운전하면서 저희 다크비의 모든 거 모두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준현이 Sev twenty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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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은? 1년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데뷔한 지는 얼마인데 신문적인 이미지 그리고 2년 때는 조금 더 뭔가 바뀌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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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3년 넘어갈 때쯤은 진짜 완벽한 그치 뭔가 티미로 보여지는 그런 의미에서 맞지 맞지 2주년 3회씩 잇! 이렇게 정말 뜻깊은 자리에 주! 주! 주인공은 뭐예요? 연! 연! 주말에는 홍게? 년! 다시? 그만해 이제 미안해요 댓글 읽길래 한 번 시켜봤어요 미안해요 댓글에 2주나 3일씩 한 번 해주세요 이, 이, 이렇게 하나 좋은 나라 오케이, 오케이, 쥬 쥬인공은 나의 날 쥬 쥬 같은 사람들보다 쥬, 쥬, 오케이, 연 연, 연이 좀 어렵네요 연 연, 연, 연. 연의 가로 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연이 없잖아 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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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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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이 이렇게 좋은 날에 너를 왔다. 역시 감격인데 쥬 진하다 쥬, 쥬? 쥬마 남기지 못하겠지만 오케이 연을 띄워 널 생각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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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 번 할게요 이렇게 보고 싶은 날 너가 내 옆에 없네 주 주에 한 번씩 보기는 힘들어도 연애? 연애 한 번씩 보자 너무 이거 주변에 잠깐만, 잠깐만, 누구요? 이미? 비밀을 1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거 1년동안 1년만 한 번씩 샘피랑 나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같이 못 보냈으니까 그건 맞아? 잘생겼다 미? 저러는데 저러는데 근데 우리 이제 게임 한 판 더 알래요? 게임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통 아저씨가 좀 크더라고요 통 아저씨? 통 아저씨 통 아저씨라고 칼뽀 좀 했거든요 계정? 계정? 댓글에 혹시 우리 헤어졌나요? 혹시 헤어졌나요? 죄송합니다 주에 한 번 안 되나요? 헤어졌나요? 에버데이 에버데이 이건 비비로 아니고 그럼 약간 감성식 우리로 하자 야, 야, 우리로 하자 그냥 시 나만의 시 지클슨이 2차 네 1년마다 안 하자 지금 이거 나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비비 말고 우리 비비 말고 우리 우리를 시연하고 싶어서 우리 비비는 맨날 만나고 싶었는데 면회는 한 번씩은 보자 이게 이제 그 뭐지 비비가 비비 아니에요 왜 빨리 자, 제가 그러면 움직여주세요 최민이가 코 붙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이 이제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말까지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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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찬아, 히찬아 너 아니야, 너까지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2 번 2번 2번 주 말해 연애 연애할래? 연애하래, 연애 연애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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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잖아, 좋다잖아요 더 아니야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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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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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 이렇게 아, 진짜요? 소통을 좀 더 하자 2주년인 전에 이번에 또 설날 전에 또 저희가 또 아, 설날이죠 이제 한복 입고 남한산성에서 멋있게 찍으면 또 그 퍼포먼스 영상도 또 많을 수가 없죠 아, 진짜 그 얘기도 좀 해줘요 어, 네, 히찬 씨? 네? 네, 이번에 긴 채로 된 얘기를 좀 해줘 그날 진짜 숨었어 많이 숨었어 그날 저희가 이제 또 이번에 저희가 약간 그 그때 그 요 타임스케어에는 약간 그 한복이 약간 좀 현대적인 감각을 섞어서 약간 그런 한복을 입었었는데 이번에 정말 고유 전통의 그런 한복을 입었을라 했다니 와우 선에서 계속 틱틱틱틱 아우, 또 습기차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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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봤어요? 전 봤어요? 이제 미랑 가서 딱 12시 올라가자마자 부모님이랑 함께 부모님이랑 함께 영상 떼자마자 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히찬아 댓글 달았다는 거예요 보라니까 유튜브 댓글을 저희 저희 아버지께서 양끼 성장 맞아요 진짜 댓글 달았더라고요 맞아요 저런 거에랑 봤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양대로 우리 아버지 코로나 로서 들어갔을 때 아버님 아버님 댓글 달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냥 장난칠 때 어디 진짜 어디 다톡방 나이가 두고 이쪽 유튜브 유튜브 근데 아버지 아버지께 생각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오빠스 저희 반응들이 궁금하니까 유튜브 댓글을 바로 보는데 저희 아빠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 드릴 때 좋아요가 다섯 개 달려있는 거예요 손님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혜리랑 같이 찾았다고 있는데 남이 있는 거예요 어? 이건 어? 시차장아 아버지인데 같이 왔어요 저희 유쿠는 시차장아 아버지 성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아 양아 우리 코로나 로서가 늘었을 때 원래 있었다니까 그 이야기 했었어요 진짜 오케이 이름이 양성인 사람이 어디 있었어 내가 저희 아버지는 양성만 씨인데 좀 냅지 자기 이야기는 어때 자기 이야기는 어때 야 야 야 화장실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요? 형 가야겠다 그 행복한 퍼포먼스 보면서 그 동일이의 동일이가 딱 붙여들고 인트로 딱 나올 때 창민이한테 또 건네주는 그게 진짜 즉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즉석으로 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얘기했고 맞아요 그게 제가 그 한복 때 한복이니까 AA 때는 좀 다른 느낌으로 부채를 이용해서 소품을 이용해서 좀 해보려고 그 바로 찍고 찍을 당시에 바로 그냥 부채를 들고 한번 해봤는데 원래 처음에는 부채를 두 개 썼어요 근데 이제 동일이가 이럴 거면 그냥 부채를 연결로 해서 자기가 전해줄 테니까 그걸 이어서 하자 이래서 바로 즉석에서 저를 해버렸거든요 진짜 원래 각자 부채로 했었거든요 하나하나씩 틀고 너 검 들고 하지 않아 그랬는데? 아니요 검은 도전이 안 되겠다 네 검은 쓰고 검은 쓰고 검은 힘들어 검은 힘들어서 부채로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태호 형이 한복 입고 아크로바틱이 돌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한복 입고 근데 아까 방금도 아까 동일이가 말했듯이 진짜 날씨가 진짜 추웠잖아 열 열을 올리느라고 진짜 고생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몸조심에 멋있었어요 진짜 태호야 저한테서 태호가 프로바틱 할 때마다 말태호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죠? 조심해 걱정이네 적당해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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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근데 진짜 멤버들이랑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뭐야 태호 딱 뜨기 전에 우리가 왜 화나 하고 이렇게 걸어가잖아 등골이 오싹해 잘 되나? 아저씨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된다고 한 번 많이 보는데? 뒤에 이렇게 보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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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맨날 앞으로 가면 맞아, 맞아 뭔가 되게 뭔가 되게 나를 생각해주는 말 같은데 뭔가 창문이 뭔가 웃겨 그냥 웃겨 그러니까 알겠다고 뭐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 그거 해야죠 벌칙 네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B팀이 좋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잘 될 거예요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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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 안 되면 찍고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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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희철 씨가 희철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빙 빙 뽑겠습니다 네 네 오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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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10초 시작 1 2 4 프리즈 8 9 좋아요 근데 벌칙 끝났어요? 네 뭔가 아쉬운데 듣고도 한 번 뽑아줘 왜 할 거 같은데? 뭐라 주겠어, 뭐라 주겠어 무서운데 천민이 형이 하고 싶어요? 3시 한 번 더 시켜달라고 2주년? 2주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나고, 끝나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끝나고 해요 끝나고 뭐 일단 안 돼 일단 안 돼요 쥐킹 음식 해줬는데 쥐킹 야야야야 솔직히 한 번만 더 해 너무 냉한 줄 한다면 좀 그래 네 그러면 2천씩 한 번 한다 좋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공평하게 툭 그 지목을 합시다 진짜 딱 한 번만 더 올려고 왜 몰아가 야야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건 그냥 장면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네 좋았다 야 근데 창문이 하고 싶어 뭐예요? 난 좋아 뭐야? 정기해줘 악마 머리 부착용하고 캐션장에 이건 좋은 건데 야 이런 거 창문이가 좋아해 형 빨리 시간 돌려 시간 돌려 왜 꿀을 먹냐 꿀을 이거 하면서 2주년 2주년 3명 씨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좀 쉴 수가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2 2 이번 2022년 해에 주인공은 주인공은 다크비지 3 3? 연 연차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고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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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지 말래 제발 하지마 이건 뭐죠? 감사합니다 머리 머리띠 뭐야 2019년 아무래도 저희 좀 이렇게 뭉쳐서 다음엔 합시다 이렇게 좀 다음엔 한 번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쭉 붙어주세요 네네네 아예 앞으로 이 상태로 캐션 타임 몇 번 하시죠 단체로요 2주년 뒤로서 이긴 아깝잖아요 사진 좀 잘 붙여놨는데 사진 다 떼서 가야겠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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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둘 셋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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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쨌든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저희 창민이 형 머리띠 약간 사슴 머리띠 같아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지내 이렇게 저희 2주년을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진짜 3주년 4주년 항상 함께하는 우리 다크비와 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그리고 뭔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3년차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3년차 그렇죠 좀 3년차 3년차가 된 그거로서 좀 약간 좀 3년차 바람이 있다면 진짜 우리 단체 표의라고 할 때 약간 좀 릴렉스하게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그거는 약간 다크비표 그 버셔? 그게 아니라 나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0만이면 100인 거 같아 예스? 그 중간에 아니 희찬이도 처음에 되게 조용했다 갑자기 갑자기 딴 사람이 됐어 앞에 케이크 먹고 갑자기 확 케이크 하고 들어갔어 중간에 없는 게 나 중간에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제 신나면 엄청 신나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점점이에요 네 맞아 좋다 맞아요 내가 대신 없는 거 봐 훨씬 신나 다 조해주는 거예요 네 뭉쳐야 돼 그래서 그니까 내가 항상 말하고 있지 뭉쳐 뭉쳐야 돼 네 우선은 뭉쳐 3년차잖아 이제 진짜로 더 열심히 하고 그래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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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만 X 오 겸손 겸손 자만 X 사랑 나한테 그래? 진짜로 지금까지 저희를 너무 도와주신 이 분들 저도 진짜 저희 모든 회사 분들 모두 모두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거 같아 진짜로 진짜 이제 또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더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체인감이 더 생기는 그래 우리 플라이하이 콘셉트 알아서 얘기 좀 나지 내가 제일 준비했던 거 그런 거 그런 거 진짜요? 우리 짠 절이 있어? 저희도 이제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오래 시간이 지나도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돼 시간이 지나도 지났수록 연습생 때보다 열심히 해야 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맞아 연습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하고 대중끼리도 락키 진짜 영원히 베개해 잘 놀고 진짜 영원히 베개해 진짜 진지해서 어? 창민이만 창민이만 여러분 올해는 저희가 2021년에는 그 뭐야 2000 2020년보다 더 많은 많이 봤잖아요 BV분들을 그래서 올해는 또 2021년보다 더 BV분들을 많이 볼 수 잘 나왔어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앨범도 열심히 멋있는 거를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다크비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세음부터 그럼 다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사랑해요 안녕 실제로 가요 2 사랑해요 다크비 음방 군방 가자 가자 다크비 가자 어 2 2 2 3 4 5 5 5 6 6